오늘 저기 홈 데코라면서요. 제품 이름하고 가체적인 코드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돼요. 가시게요? 가시게요? 나 혼자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해요? 어묵이랑 이렇게 하면 안 돼. 같이 찾아요. 빨리 끝나지. 스튜디오 티셔야네. 배선 씨 다 찾으셨어요? 네! 거기서 찾았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이 스튜디오예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이야 너무 이쁘게 꾸며 놓으셨네요. 네. 씨야네. 네?